퇴계원변의 다목적회관이 7월 8일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색소폰 연주와 태권도 예술단의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회관이 준공되기까지의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축하 공연과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지며 회관의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다목적회관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퇴계원보건지소가 2층에는 노인회 사무실 및 회의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다목적회관이 앞으로 마을 발전에 기반이 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